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반영할 만한 요새 비트코인으로 갑자기 떼돈 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을 해야 되냐 결론은 없습니까? 코인도 넣어야 되죠? 코인도 들어가긴 하는데 오늘 넣었다가 내일으로 갑자기 한 5억, 10억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개인이 심친 인터뷰 시작합니다 전쟁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 이혼들 많이 하시니까 이혼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드라마 굿 파트너스의 작가인 최윤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산 변호사입니다 결혼 25년 차 결혼 전문가 본인 소개 하시죠 결혼 전문가 2%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 오늘 결혼 전문가 분 한 분 모시고 이혼 전문가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직접 굿 파트너스라는 드라마를 저는 초안을 변호사시고 수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초안을 쓰고 작가 분들하고 협업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완전히 시나리오를 다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5년간 애들 재우고 틈틈이 썼고 정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제가 썼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들 그냥 자문했을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썼습니다 드라마를 써보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첫 작품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큰일이네 글을 감동적으로 잘 쓰시나 봅니다 원래 제가 작가로서 역량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13년 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 하면서 워낙 느끼는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혼할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홀로 소송이라고들 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 없이 그냥 당사자 혼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문제는 사실 법은 딱 법에 정해진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걸 근거해서 판결을 하는 건데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나의 어떤 힘들면 호소하고 사람 대 사람처럼 내 판사한테 내 결혼 생활에서의 고충을 얘기하면 판결을 알아서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법률적인 걸 잘 알지 못하면 혼자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냥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면 가서 주민등록 등본에서 서로를 분리하면 되는 거지 판사 앞에 가서 판결받을 일이 뭐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그 컨셉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좀 반반 서로 나누는 걸로 동의가 되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보통은 그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소송을 하시는 거거든요 5대5로 하면 서로 판사한테 갈 일이 없지 네 근데 이제 혼인 기간도 5년 차이신 분 있고 20년 차이시는데 다 똑같이 5대5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한 20%다 30%다 이런 걸로 이제 엄청 싸우시니까 판사 판결을 해 줘야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반 정도 되죠 부부가 재산 분할하는데 5년 산 것과 20년 산 것은 재산 분할의 비율이 다릅니까 굉장히 다르고 또 이제 혼인 생활 중에 양쪽 부모님이 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집을 해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상속 증여 받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진짜 로또가 된다거나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돈이 생긴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대5로 사실 딱 나눠지는 거는 혼인 기간 한 20년 차 이후에 황혼위원 하시는 분들 정도 그때쯤에는 네 급여 소득자 기준 어느 쪽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건 그거는 이제 20년이면 다 그냥 희석되는 거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20년 정도 살았으면 재산이 뭐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다 하더라도 그거는 웬만하면 반반씩 나눠라 네 그렇습니다 20년 살았으면 서로에게 너무 힘든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엔 그런 거 복잡할까 봐 일부러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었죠 그런 섬세한 배려가 있었죠 아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야 3년 전에 우리 결혼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전세금 해줬잖아 라고 하면 그 전세금은 해준 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해줘나 봐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신혼 이혼이 변호사가 할 일도 많고 아 그렇구나 당사자들도 싸울 것도 많고 막 소송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은 황혼 이혼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혼하면 위자료 얼마 받았어 말하지만 사실은 재산 분할이 대부분이고 위자료라는 건 약간 그야말로 감정적인 손실에 대한 약간의 보상인 거죠 유독 우리는 위자료가 낫다면서요 네 위자료는 사실 뭐 외도 폭행 이런 뭐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정도인데 사실은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소송 비용도 막 천이천씨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사실은 크게 남는 거는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나서 분노에 네 이만큼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쨌든 판결문이니까 네 합의해도 판결문은 나오는 거죠 합의를 하면 이제 조정조서라는 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당사자들은 위자료를 돈도 돈이지만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또 다음 뭐 재혼이라든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야 이걸 남겨두기 위해서 소송을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젊으신 편인 운서로 남네요 그렇죠 네 내가 하다못해 뭐 위자료를 500만 원을 받더라도 어쨌든 귀책사유가 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게 명시가 되니까 네 그걸 중요하게 들리기 귀책사유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재산 분할을 하는 게 모호할 만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그걸 일이 바르거나 재산 분할은 무슨 공식 같은 거 있어요 결혼한 지 N년이라고 하고 남편이 번 돈은 X 부인이 번 돈은 Y라고 할 때 부인의 몫은 K는 N분의 이런 거 있습니까 사실 이제 기여도라는 게 1년 동안의 이혼 소송을 통해서 1년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씩을 벌었고 얼마씩을 썼고 또 소비 성향은 어땠으며 부모님이 뭘 도와줬고 진짜 변수가 너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다 넘어서는 게 사실은 혼인 기간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혼인 기간이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이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10년 차에서 20년 차 사이에는 막 한 예를 들면 전업주부는 뭐 한 30% 뭐 20여 퍼센트 이 정도인데 20년 차가 지나가면 전업주부여도 저희가 요즘에는 전업주부 기여도가 정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게 법이 아니라 판결의 추세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수백억 재산이 있으신 그러니까 뭐 진짜 배우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어도 20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4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변호사 시작하는 초창기 한 13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저도 여자지만 이건 좀 너무 많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때요? 선진국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뭐 선진국 법을 막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근데 미국은 뭐 주마다 법이 또 다르고 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비슷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듣기는 했거든요 전업주부 기여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규책 사유와 무관하게 서로 합의할 때 합의해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돈을 안 번 쪽 일반적으로는 주부 역할을 한 여성 쪽에 배분 비율이 그 정도다라는 말인데요 그냥 반반인 줄 알았어요 저는 둘 중에 누가 벌래? 할 때 그래 남자인 니가 벌어 하고 난 집에서 수비 못게 공격을 니가 해 라고 하더라도 같은 팀이 이겼으면 같은 승리인 거지 골을 내가 넣었으니 뭐 이런 걸 따지는구나 그래도 네 꽤 따지고 재산 가액이 이제 뭐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천 이상은 잘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뭐 20년 차면은 주부가 반반 나눠가는 게 그냥 딱 거의 뭐 정해진 그런 기준이고 월급이 아주 많았으면 또 벌어오신 분 네 근데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 만약에 사업 소득자면은 이게 막 엄청 많아야 수백억 개가 돼버리면은 판사님들마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예를 들면 1심에서 금액이 그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2심에서 확 는다거나 이런 인들이 좀 비일비재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재산 많으신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저희처럼 그냥 월급쟁이 하거나 뭐 고만고만 버는 사람들의 입장은 10년 20년 지나면 사실 싸울 것도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양육권 싸움도 없어서 사실은 20년 차 이상이면 그냥 반반 나누고 협의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소송 안 하셔도 정답이 근데 손진국 보면 뭐 손진국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미국 보면 사실 우리 보는 게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부자들은 영화 배우 같은 부자들은 뭐 이렇게 서약해가지고 이혼하면 내 재산이 천억이어도 너한테는 50억만 준다 별도계약 별도계약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식의 계약을 한다든지 공부 많이 했네 아니 영화 보면 나와요 나는 영어는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안 나오던데 위자료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같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높지 않아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형식적이고 손진국은 어떤 상대방의 어떤 폭행이나 불륜에 대한 그런 책임을 훨씬 세게 물리지 않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간통제가 폐지가 됐는데 이제 원래는 간통 불륜을 사실은 형사적인 범죄다 이렇게 했었다가 지금은 그냥 손해배상의 범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면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민사로 하되 좀 그래도 확 이 돈을 많이 물게 함으로써 좀 더 형사적 처벌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위자료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재판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는 저도 이제 뭐 외도의 피해자 입장에서 대리를 할 때 상대방한테 돈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은데 저쪽 상대방이 막 월급 200, 300 이럴 때는 뭐 위자료 2천 나와도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뭐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뭐 한 100억 있다 100억 있는데 위자료 3천이 나온다 이러면 저도 좀 화가 나요 그러네요 저 사람한테 저건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이 평등하게 3천만 원 정도로 위자료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정말 평등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위자료의 법적 성격이 고통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면 그렇다면 연봉 3천만 원짜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고통이나 연봉 300억짜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고통이나 그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위자료가 같은 건 당연하고 반대로 그 위자료의 법적 성격이 가해 쪽의 처벌의 개념이라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징벌적으로 한다면은 예 근데 위자료의 개념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에서는 전자에 가까운 건데 저는 좀 더 후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간통죄 폐주의 취지와 충돌하는 거잖아요 저는 충돌이라기보다 약간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 기존에는 간통죄도 있고 민법상으로 손해배상도 물 수 있고 이게 이제 양립하고 있었다가 한쪽이 없어졌으면 이쪽이 좀 더 그래도 보상이 좀 더 커져야 이거를 폐지하는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물리는 건데 이게 너무 적다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외도를 저지르는 거는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형사적 처벌의 대상은 아닌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들 이제 간통죄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그거는 개인과 도덕과 또 어떤 그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지 이걸 형사적인 범죄로 이게 어떤 사회적인 법익을 해쳤느냐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고 계기로 했는데 1시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경찰이 출동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어쨌든 이게 법이라는 게 좀 예방적인 효과도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외도를 저지르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 이거 뭐 그냥 2천 정도 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1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많으니까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피해자 입장을 봤을 때 저도 물론 그 일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정신적 손해를 위자한다라는 개념과 치지에 입각하더라도 꼭 징벌적까지 안 가더라도 2, 3천으로 소송비용 한 천만 원 쓰고 나면 천만 원 남으면 그게 과연 정신적 피해된 보상이냐 이게 어떤 정신적 피해를 사실은 뭐 한 1, 2년간 고통스러워하고 진짜 약 먹으러 다니시고 병원 상담받는데 상담만 한 시간에 50만 원씩 하거든요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과실도 없는데 너무 큰 사실은 상처여서 이거는 충분히 그런데 왜 위자료가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그냥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작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사실 법정에서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판사님들도 좀 젊은 일신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위자료를 이렇게 책정하기도 하고 조금씩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법전에 나와 있어요?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하라고? 아니면 양혈을 주십니다? 그냥 판례로 충분히 상대방에서는 연봉에 약간은 비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법원의 관행이네요 네네네 위자료가 낮은 거는 네네네 그것도 인플레라는 것도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 집값은 두 배가 됐는데 그건 또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요 좀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지금 5천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면 우리가 들어도 변호사님 맞죠? 형사처벌하는 건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 사람이 약속을 결혼이라는 아주 인생에서 숭고한 약속을 깨는 거지만 이게 또 또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고 매우 복잡한데 이게 제도가 얽혀 있어서 그걸 새고랑을 채우는 건 좀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명백하다면 그러면 그건 돈으로라도 보상을 좀 해서 그것밖에는 우리가 인간이 그 피해의 배우자에게 보상할 게 나머지는 없잖아요 형사처벌도 못하는데 돈으로 그렇죠 사실 돈이라는 게 그리고 결국 시간하고 환산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시간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어줄 생각을 해야 가정을 깨는 데 있어서 조금 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제 실명을 말할 수 없지만 뭐 여배우와 영화감독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대중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지만 만약에 부인께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너 사실 많은 걸 포기하고 기회병으로 지급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랑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혼을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 법은 지금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 두 사람 간의 불륜이 이쪽에 책임이 있으면 부인이 지금 아내가 안 돼 이혼 나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지금 좀 과도기적인 게 사실 실무에서는 뭔가 유책성이 있어도 좀 어느 정도 별거 기간이 좀 길다거나 또 이제 이거는 판례의 표현인데 그냥 오기로 예를 들면 오기로 이혼을 안 해주시는 그냥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나 10년이고 20년이고 당신들 이혼 못하게 할 거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제 가사조사든 여러 상담 절차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고 이혼을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다 라고 해서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혼이 한번 안 되더라도 한 2, 3년 정도 흘러서 다시 이혼 소송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쪽이 반대하더라도 한쪽이 반대하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네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거죠 만약에 별거를 해서 살았는데 정말 그 아무 잘못이 없는 쪽에서도 이혼인을 다시 회복시켜오시면 사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집에 들어와 한다거나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나 이혼 안 합니다 해놓고 뭐 5년이 흘러도 10년이 흘러도 재산 분할도 안 되고 심지어 잘못이 없는 쪽에 이제 재산이 다 명의로 가지고 있잖아요 저쪽은 빈털털이로 10년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법에 불균형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명의가 되어 있는지와 저 사람한테 이혼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의 삶의 질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릴 수도 있는 거여서 법원에서 이제 이런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한 2, 3년 흘르고 이제 막상 이혼 안 한다고는 하지만 딱히 노력도 없고 그냥 오기로 보일 경우에는 그래도 강제 조정을 하는 거군요 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혼되는 경우도 요새는 꽤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또 꽤 높습니다 내 결혼 내가 하든 안 하든 결정한다는데 근데 왜 재삼자가 하라말라 하느냐 그쵸 재삼자는 아니지 아 법원이? 판사가 재삼자 그건 이제 법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해는 돼요 믿고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나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 이혼해줘 그러면 난 싫은데 그래도 이혼해줘 해갖고 나가버리고 이혼하고 재산 그래 반씩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반씩 하고 나면 남은 사람의 그 배신감과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자녀가 또 있을 거고 그건 이해가 되지만 이쪽 측면에서 보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 결혼을 매듭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선진국은 다 파탄주의라면서요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정말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이러면 또 너무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 게 그 가정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개인의 어떤 삶을 중시한다기보다 좀 더 집단주의적이고 이런 울타리적인 개념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도 좀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깬 사람은 이혼을 먼저 얘기할 자격조차 없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혼은 안 돼 저는 시간이 흘르면 이혼을 해주는 그 시기를 좀 정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별거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법적으로 이 시간 넘어서도 둘이 안 합치면 이혼하자 그 개인적 영역 좀 분리해서 그간에 해결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좀 유보장치를 두는 정도로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이니까 약간 중도적인 해법이네요 잘못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혼하자고 할 수는 없어 처분에 따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왜 파산 같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면책이 되는 이런 것처럼 뭔가 명확한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더 하고 사회적인 비용도 더 줄어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한 10년쯤 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예를 들면 석 달이거나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그렇지 몇 년은 그렇죠 한 3년 5년 적정한 시간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3년이라고 봅니다 3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군대도 옛날에 3년이었잖아요 3년이면 충분히 고통스럽다 뭐라 그럴까 정리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없어진 거지 이제 3년이 되면 익스파이어되는 거죠 예 어떤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3년 길면 5년 그 사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들 홀수를 선호하시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만의 우리 문화만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둘이 살아가지고 남편이 기업을 읽었어요 상장이 됐어 아주 큰 부자가 됐어 상장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이야기를 끊고 그래요 함부로 이렇게 예를 들을 만한 게 아닙니다 상장은 안 됐지만 굉장히 영업인율이 높아서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는데 상장이 안 되면 큰 부자가 되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읽은 거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읽은 거죠 근데 이 남편이 트로피 와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너무 예쁜 모델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결혼하겠대 그러면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라도 정말 징벌적으로 때려버려서 그래 가라 너네 둘이 좋으면 가라 나는 위자료 받고 내 인생 살려는다 하는데 우리는 위자료도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서 그 결혼을 인정해주면 또 이쪽의 그 본처라 그럴까요 그 부인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는 대부분 아마도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성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근데 요즘은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여성이라고 하기가 애매하대요 50대 이상은 거의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그 아래로는 거의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이제 전문직에 많이 들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많이 비례하는 거죠 노출이 많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도 늘어납니다? 사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는 이렇게 막 정비를 하지는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전체 결혼 건수에서 보는 전체 이혼율은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 3쌍 중에 한 건 정도는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3쌍 중에 한 건? 그 중에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두 분처럼 한 40%에 육박하는 게 이제 20년 차 이상 죄송합니다 20년 차 이상이 굉장히 한 37, 8% 20년 차 이상에서 대부분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의 결혼 이혼과 최근의 이혼과의 뭔가 달라진 점이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보실 테니까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정말 제가 10년 전 10년 전? 13년 전쯤에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는 남성분들의 폭행과 외도로 이혼을 하러 오시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았고 지금은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사람 자체가 거의 다 여성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요새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반반이에요 골고루 오시는 게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참 맞벌이 부부가 많이 그 10년 사이에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이제 저 출산이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육아 문제로 싸우시는 분들이 10년 후보 전문 전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10년 전에는 약간 그냥 성 역할이 어느 정도 어련히 그냥 뭐 여성이 아이 키우고 아이가 남성이 이제 돈 벌겠지 이게 좀 많이 무너지고 깨졌고 이제 그 균형이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고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툼 누가 버냐 누가 키우냐 이 싸움으로 30대 뭐 30대 10년 정도는 거의 그 싸움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찾아오셨다면 이분들은 아니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떤 게 더 많았어요 예전에는 거의 후자가 그냥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여자가 먼저 이혼하고 싶고 남성분들의 외도폭행 네 이 정말 많았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외도폭행이 정말 많았고 네 요새는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는 그런 가부장적인 게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개인적인 영역의 다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정말 다양화된 거죠 아 케바케로 네네 아 예전에는 혹행이나 불륜이나 이런 좀 이런 게 좀 일반적이었다면 예전에는 수많은 사례 그 수많은 사례 중에 아주 특이한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주세요 야 살다가 이런 것도 봤다 특이한 사례 네 다른 분이 하셨던 소송이라도 네 이혼하는 이유는 대체로는 거기서 거기죠 뭐 예를 들면 특이한 사례라고 하면 뭐 남편이 자꾸 너구리를 기르려고 한다든가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요새 반려동물 때문에 싸우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리고 뭐 동성애 동성애도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냥 뭐 서로 모른 척하고 뭐 커밍아웃 하지 않고 이랬다면은 지금은 또 커밍아웃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성정체성 결혼하고 나서 깨달으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20대 20대에는 그런 문제로 이제 외도를 했는데 외도의 상대가 알고 보니까 뭐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었다 이런 경우가 꽤 많아져서 저도 상담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반영할 만한 이혼 네 사회를 반영하면 비트코인이 또 요새 비트코인으로 갑자기 떼돈 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걸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은 하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 주는 게 맞냐 이건 개인의 역량으로 봐야 되냐 공동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륙한 재산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다툼이 많죠 네 결론은 없습니까 코인도 넣어야 되죠 범죄 수익에 있어서 뭘 수 아니까 코인도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확인이 쉽지 않을 텐데 네 확인이 조회를 해도 저희가 회신이 안 올 때가 많고 그러니까요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만약에 단기간에 뭐 진짜 만약에 이거를 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진짜 뭐 조금씩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게 많이 축적됐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 넣었다가 내일 갑자기 한 5억 10억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개인이 불과 몇 논란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산이라서 법원에서도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10년에 10배 먹었으면 그래서 10년에 10배 먹었으면 그거는 반반 나눌 재산이고 당연하죠 네 무슨 종목 선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한 달 만에 10배를 먹었으면 그거는 대상이 아니다 같은 종목인데 그런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딱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법이 이제 또 판사님의 주관과 그 개개인의 어떤 사안마다 또 너무 다르긴 하거든요 어떻게 살아내지 판사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겠네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고 이렇게 이혼재판은 판사님들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이게 무슨 증거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좀 많아버리면 판사님의 주관이 솔직히 안 들어가기가 힘든 게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어디를 더 중요시 여기는 줄 알아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30제도까지 있는 거니까 그럼 30 판결까지 가야죠 그럴 때는 네 그래서 변호사님 보시면 수많은 상담도 많이 하실 건데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는 게 무조건 낫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 왜 헤어지나 좀 참고 살지 둘 다 내가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인데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실은 저는 외도도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게 정말 외도를 막 네 번 다섯 번 하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계속 또 용이 나는 배우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당신은 바보냐 왜 배우자가 네 번 다섯 번 외도를 하는데 그걸 봐주고 있냐 예를 들면 변호사가 이혼하시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폭행은 저는 조금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폭행은 당사자가 저한테 상대방이 저를 때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번 참아보려고요 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멍이 좀 더 커져 있어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 뺨을 때렸는데 이번에는 주먹으로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는 아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 하고 오셨을 때는 엄청 심각하게 폭행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례가 저도 뭐 다섯 건 열 건일 때는 그런가보다 또 좋아질 수도 있겠지 뭐 이분이 용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나설 일이 아니구나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가 이게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고쳐지지가 않는 거구나 라는 순간을 언젠가 제가 맞이했던 거예요 이거는 봐주면 무조건 점점 심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꼭 얘기를 드려요 이제 오시면은 제가 봤던 사례들 중에 이렇게 이렇게 된 사례가 있고 몇 년이 지나면 폭행을 훨씬 심하게 당하시거나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사례가 사례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서 이거는 지금 하셔야 된다 이혼 이렇게 그냥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법도 전자 외도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후자 폭행은 형사처벌을 하네요 네 폭행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배우자한테 폭행한 성향이 있으면 또 다른 데서도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범죄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폭행은 외도는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면 근데 외도를 수차례 했고 결론은 용서하기로 했는데 변호사님은 왜 찾아와요? 그러니까 꼭 소송을 해야지 하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실 때는 보통 이혼이라는 게 결혼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급하지는 않거든요 이혼을 5년 후에 해도 되고 10년 후에 해도 되고 오늘 해도 되는 거지 이혼이라는 게 오늘 아니면 큰일 나 이런 거는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한 매년 찾아오시면서 이 이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폭행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궁금하시기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잘 사는 사람도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러 보세요 우리 사회는 이런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되게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 동창이 한 시간 내내 물어보고 당연하게 공짜로 생각하죠 그럼 언제나 밥이랑 먹자 고마워 그래 친구가 변호사에게 좋다 하고 가죠 저는 하루에 그런 카톡을 최소 10명 정도 봐요 주변 지인으로부터? 인간관계 넓으시네요 네 제가 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아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야 대학 동창이 친구를 만났는데 또 그런 사연을 들으면 내 친구 중에 내 과 친구 중에 진짜 유명한 저 뭐야 최윤화 변호사 있는데 내가 물어봐 줄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비용에 대한 생각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정신과 동생한테 들었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담해주는데 그분은 그게 직업인데 우리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 돈 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담이 또 이혼 상담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그냥 부부싸움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너무 진짜 연락이 너무 객관적으로 많이 와서 일상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사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바쁜데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상담 들어가야 돼 재판 들어가야 돼 나중에 보면 얘기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네 저도 이제 40이 넘어서 에너지가 너무 옛날에는 다 해줬거든요 막 상담 이제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네 주변에 그런 많은 사례를 경험하시면 어때요 이런 건 통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갈등하는 부부들을 보면 네 얼마나 갈등이 돼요 인생에서 진짜 결혼만큼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혼하는 게 더 나아요 고민되는 정도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도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스크스하고 똑같네요 네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고 사실 한 장 차이잖아요 백지장 결혼해서 이혼으로 가는 게 꼭 뭐 왜 또 폭행까지 아니어도 그냥 나 못 살겠다 하고 하면 이혼인데 그렇게 하시면 후회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봐서 왜냐면은 이혼을 하고 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장배빛 인생이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간 또 내가 몰랐던 상대방의 빈자리를 더 느끼고 내 부족을 깨닫고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훨씬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정도 아니면은 부족을 깨닫기도 한다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수많은 사례를 보고 또는 뭐 시간 계속 상담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부가 근데 결론은 아유 애초에 헤어졌었던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역시나 신중해야 하는 결과로 보면 아유 하기를 잘했어요 가 많아요 아유 이럴 거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걸 그랬어요 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결론이 근데 그 변호사님이 그걸 뭐 개량적으로 네 그 이후에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아 다시는 안 만나시니까 네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큰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많이 소송 중에도 계속 고민하시고 당연하죠 네 상담 당하고 다니고 네 그러는 이유가 자기가 진짜 이 결혼 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뭔가 끝내고 내려놓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을 그거에 대한 후회로 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신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네 기자 생활하다 보면 내부 제보자가 진짜 고민 고민하다가 제보해가지고 계속 파들어가고 있고 굉장한 인력과 시간을 써서 큰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저 안 할게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정말 그 소송하고 있는데 배우 당사자가 변호사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이기려고 막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돌아서는 경우도 제법 있죠 네 꽤 있고 정말 소송하고 취하고 소송하고 취하고 같은 분이 한 세 번 오신 경우도 있고 제가 농담으로 저희는 쿠폰 같은 거 없다 그만 오셔라 막 이럴 정도로 계속 오시는 분도 계세요 매년 이번엔 진짜라고 하세요 항상 네 근데 저희는 세 달 후에 취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 세 달 후에 취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변호사님한테 취하하려면 또 얼마나 말이 안 나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또 배우자의 한마디에 풀어져서 그렇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 인간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소송을 계약을 하고 변호사가 소장까지 쓸 정도로 얼마나 그러면 이제 남이라 생각하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다가도 또 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미안해지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면서 미안해 한마디 하면 또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게 또 부부라서 참 말 한마디가 항상 뻔한 얘기지만 말 한마디가 참 가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한 이슈나 혹은 가장 잘 궁금해한 건 뭡니까? 이제 양육권은 사실은 예전에는 서로 키우겠다 다툼이 훨씬 많았다면 지금은 서로 안 키우겠다 다툼도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양육권을 꼭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쭉쭉 주부로 지내다가 갑자기 내가 키우게 되면 혹시 양육권 뺏길까 봐 걱정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법원에서도 아이가 현재 누구와 애착을 갖고 있는지 정서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크면 그래도 가사조사 절차에서 아이를 만나서 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림 같은 것만 같이 그리면서 애기의 정서를 본다거나 좀 많이 선진화됐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꼭 경제력이 없어도 추후에 경제력이 있을 가능성만 있어도 그렇게 양육권을 뺏기고 이러지는 않고 이제 다만 요새 제가 항상 걱정인 거는 저출산도 절출산인데 아이 하나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다 보니까 서로 안 키우겠다는 싸움이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너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부모로서 부족한지 법정에서 서로 어필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는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더 제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판사님 뭐 이런 거요 네 근데 꽤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요즘에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는 만약에 둘 다 아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무슨 제3의 양육기간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판사님은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래도 너가 기르는 게 나아 이렇게 네 결국은 조부모님이 키우게 되시고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진짜 지금 한 지금 60, 70세 어머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게 평생 그 돌봄과 양육으로 살았는데 또 시작이네 끝나자마자 이제는 황혼육아가 시작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또 그렇죠 이제 또 다 맞벌이하고 이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갈 때 3박 4일로 가시면서 7박 8일이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와서 커튼 닫아놓고 3, 4일은 쉬신대요 또 황혼육아가 힘들어서 3, 4일이라도 어르신들이 어머니 우리 부모님 그런 거지만은 우스갯소리시겠지만 3, 4일이라도 좀 편하게 손주 안 보고 좀 쉬시려고 그 양육비와 관련한 이슈는 혹시 없습니까? 양육비도 사실은 항상 이슈가 있는 게 너무 적다거든요 사실은 양육비가 사실 물가도 오르고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양육비가 지금 적다 보니까 사실 100을 잘 안 놓고 100 안팎이 많이 나오거든요 100만원? 최저임금이 그보다 훨씬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안 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키워라가 되는 거고 그럼 나 100으로 애 못 키워 네가 키워 판사 월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면 잘 올라갈 것 같은데 판사 월급도 그렇게 많죠 판사님도 서로 연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육비의 1점 몇 배를 판사 월급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소비자 물가에서는 CPI를 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올라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안 지키면 우리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왜 무슨 엄마들이라 해가지고 그 이름 공개해서 또 그분들이 형사처벌 당한 적도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었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양육비 안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만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일정한 소득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고 이런 분들을 지금 규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직장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큰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양육비를 떼먹을 수는 없군요 네 본인이 구치소 갈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제도화가 자리를 잡아 예전에는 구치소에 실제로 이게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법이 있어도 에이 어떻게 또 양육비 몇 달 안 줬다고 구치소를 보내 이런 게 팽배했었는데 요즘 판사님들은 몇 회 양육비 안 줘도 그냥 구치소 보내버리고 이러시기 때문에 양육비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독일 같은 나라는 책 어디서 읽었는데 결혼 두 번 세 번 하면 이분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 보내는 게 워낙 많아서 실제 가처분 소득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결혼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거죠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데 양육비도 부자들은 더 많이 주라고 판결납니까 아니면 그거는 똑같습니까 소득에 비례하기는 하는데 완전 정비례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상한 구간이 있고 그 안에서 약간 왔다 갔다 대략 상한은 어느 정도예요? 그래봤자 근데 그게 크게 정말 저소득층이랑 고소득층이랑 양육비 차이가 100을 잘 안 넘어가지고 그래요? 사실 이것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거나 200만 원이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은행원만 해도 1억에서 1억 5천 원을 받는 그런 고소득 직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한 달에 뭐 사교육비 뭐 이것저것 포함해서 3,400원 기본으로 드는데 근데 양육비는 전혀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네 양육비는 안 올라가고 진짜 사교육비만 올라가니까 그냥 양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키우면 더 잘 키워줄 것 같은 거죠 내가 받아서 내가 기르느니 내가 얘 키우기 싫어 이게 아니라 어떤 무책임의 영역을 이제는 넘어서 양육비가 얼마 안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키우면 국제학교도 보낼 것 같고 저 사람이 키우면 좋은 사교육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키우면 뻔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보내는 이런 케이스도 늘어나는 거죠 결국 돈 문제가 되나 근데 그건 왜 아까도 위자료도 충분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양육비도 더 직접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까? 이것도 이제 무슨 저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판사님들의 판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혁신적인 판례들이 나오면 또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또 대법원 판례가 한 번씩 그거를 확정을 해주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왜 1심 판사들은 왜 혁신적인 판례를 왜 안 내려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그러면 법의 또 형평성이 한 번에 깨트릴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지난주에 비재판 받은 분은 200만 원이었는데 왜 너는 500만 원이냐 그래서 법이 항상 늦게 바뀌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조직입니다 판사님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알아서 한다면서요 그 부분은 특히 큰 부자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판사님들이 재량껏 한다면서요 그거는 괜찮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재량이 들어가는 범위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지라 정말 들쭉날쭉한다 저희도 똑같은 증거로 이거 좀 약간 사업부의 죄송한 말씀인데 똑같은 판결을 하기가 솔직히 본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외도다 근데 2심에서는 외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많기는 해서 근데 제가 판사여도 사실 이거를 아예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한꺼번에 저는 오히려 원래 판사가 사람이 하니까 안 그러면 기계가 있을 텐데 그 권위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위자료나 양육비가 항상 이슈가 있고 너무 적은 거 너무 많다는 이슈는 없고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이슈가 있는 이거에 대해서 왜 종전과 다른 더 많은 금액을 판단하는 판사가 없냐 그겁니다 왜 자의적으로 하냐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문제의식도 있고 물가상승도 반영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예를 들면 양육비 500만 원 줘라 할 수도 있고 위자료는 한 1억 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판사님이 있으니까 들쭉날쭉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가끔씩 있다 가끔씩 그러니까 판사는 항상 일률적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 판사는 혁신적이어야 된다 이게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얘기가 계속 돋는 건데 그게 판사님들의 고충이겠죠 가장 큰 법이 잘 안 바뀌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AI 판사가 필요하군이라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오늘 말씀 나눴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 작가님이 써주신 질문인데 이런 사람 보니까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랄까 작가님 개인 궁금증인가 봐요 네 어때요? 이런 사람만 결혼하시니까 이렇게 이혼하고 오시지 그런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결혼이란 거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되고 도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엄마 또는 아빠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절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이 매달리고 어느 한쪽은 주기만 하는 관계는 깨진다? 네 매달리는 쪽이 불만족해서 아니면 주는 쪽이 지쳐서? 저도 저도 불만족하고 주는 사람도 지치고 그게 너무 장기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랑에서 헤어진다는 커플이 있어요? 사랑에서 헤어지는 커플이요? 저는 근데 소송 중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걱정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사랑에서 헤어지면 합의요 진짜 질문도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결혼을 하셨을까요? 하는 아까 아이 재우고 시나리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결혼하신 거죠? 결혼 10년 넘었고 아이 2명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편분과는 좀 다르시겠습니다 같이 하신 분이 워낙 한쪽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시다 보니까 조심하실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도 혹시 내가 뭐 좀 잘못하면 이거 아니냐 저희는 둘 다 변호사여가지고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결혼과 결혼 전문가 분도 한 말씀 하시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조언 하나만 해주신다면요 사실 결혼도 약속이지만 이혼도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나는 꼭 이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벌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자녀를 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면접교섭이라든지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을지 그런 약속을 정하는 이혼으로 이혼을 하시면 어떨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이혼 자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 관계에 자체 이혼이 너무 많아져서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새로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매우 공감 가고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결혼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나의 삶의 가치가 넘쳐서 이거를 나눠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결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난 뭐 부족한데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는 문제인 것 같다 항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혼 전문 명사 최윤아 변호사님 모시고 법리적인 거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말 결혼 생활에 대한 아주 너무 공감이 되는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원장 기자님은 결혼 몇 년 차세요? 23년 차입니다 23년 차 결혼 23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해 봐가지고 알게 된 레슨 지금 이제 막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섣불리 결정하지 마라 이런 것 뭐 아니면 저는 의도적으로 어디서 제가 변호사님 인터뷰에 그렇게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너무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화목하더라도 어느 갈등의 요지가 계속 있잖아요 일부러 터뜨려요 싸워요 그날 오후던 그 다음날이던 저희 정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싸워도 집사람이 결국 하루나 이틀 지나면 정말 화가 많이 나면 한 3,4일 뒤에는 밥을 차려주고 그럼 무조건 먹어야죠 그럼 이제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아 싸우고 나면 밥을 안 차려주기 시작해요? 안 차려 그런데 대부분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어 하면 무조건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집사람 아무리 화나라도 밥을 차려주고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식탁에 가서 앉으면 저희는 끝나요 야 진짜 불균형하다 똑같이 화가 났는데 누구는 밥을 차려야 되고 두 시간 찍은 아니 나는 숟가락 들고 가서 먹기만 하면 해결되는 그게 무슨 세틀먼트가 그런 불균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물론 남의 집 얘기이긴 하지만 싸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화해의 룰이 형수님 너무한다 정말 너무 불쌍하다 마치겠습니다 최윤아 변호사였고요 결혼 전문가 이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